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 캠핑장에 떠나는구만! 여보 언제까지 준비를 할 거야? 아 이제 옷치마 하나만 챙기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 뭐야 뭐야 아 일단 내가 애들 방에 갔어? 애들 다 준비 됐나? 내가 확인해볼게 요루야 늑대야 어디갔어? 요루야!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아 요루야 캠핑장 가는데 이거 인형은 에이 에이 안 돼 안 돼 빨리 가방 쏴 빨리 캠핑장 갈 거니까 아 늑대야 캠핑장 가야지 왜 안 일어나 오늘 아파서 못 간대요 아 그래? 어 어 어휴 알았어 알았어 야 요리아 빨리 내려와 거실로 빨리 내려와 아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준비 시간이 길어 여보! 아이 캠핑장 간다 뭐 치마야 아 아이 아이 아 진짜 아 일단 가방 다 메고 가방 다 메 빨리 우리 캠핑장 가는데 네 오늘 아빠가 차를 렌트 해왔어요 캠핑장 어 자동차를 갖고 왔지로 헤헤헤 자 타타타타타 여보 타 여보 타 여보 빨리 타 요리는 저기 트럭에 앉아있고 음 자 아 아 요리아 요리아 많이 추울꺼야 거기 뒤는 아 왜 차를 빌려도 이런거 빌렸어 아 가자 호호 제발 아 요리가 없어졌는데 여기있어 아 요리아 빨리 뛰어와 안되겠다 요리는 밧줄에 묶어서 가자 차에 매달을 다 가져 하하 자 캠핑장으로 출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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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에 도착했다 오화 어 왜그래 willst 차가 다 추워 괜찮아 안 추워 할래 어릴 때는 강하게 키우는거란다 야 Oppo 여기는 산속이라서 차가 안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걸어가자 캠핑장까지 Ir People 멀어보죠 안 entrer 빨리 따라와 Abo Abo 안 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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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o 아빠 좋아 아빠 등에 짐있어도 무겁단 말이야 내가 무거워서 얼마나 무거 뭐가 아빠 왜왜왜왜 무슨일이야 너 곰 아니야 어디에 곰이 있어 곰이 곰이 그런게 어딨냐 빨리 가자 곰은 동물원에만 있는거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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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산에는 곰같은거 없어 호랑이 이런거 없단다 요즘 시대에는 그치 여보 곰이 어딨어 빨리 가자 있는데 저기 있는데 없어 없어 캠핑장을 즐기는 사람들 보이지 우리도 텐트를 치고 산속에서 잘거야 오늘 캠핑장 갈거야 곰 있는데 산에서 자? 곰이 어딨어 곰있어 없다니까 동물원만 있다니까 나중에 동물원가서 곰 보여줄게 알았지? 자 자 왔다 캠핑장이야 우와 진짜 여기서 자? 그럼 여기 텐트치고 잘거야 벌써 사람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텐트치고 벌써 왔다 그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아하 쌍둥이신가본데? 일란서 쌍둥이신가본데? 자 그러면은 우리도 저사람들처럼 텐트를 치고 한번 여기서 잘 준비를 해보자구나 됐어 자 우리 가방에 텐트 도로에다 챙겨왔는데 일단 다 꺼내볼까? 고기랑 석탄이랑 아하 꺼낼게 너무 많아 아 아휴 됐다 됐다 이제 한번 텐트를 치워볼까? 아 자 요로야 내가 텐트 치는 방법 알려줄게 아 자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우리가 푹신푹신하게 자야될거 아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매트릭스를 깔거야 매트릭스 이 안에 깔고 그리고 램프 밤에 깜깜하면 안되니까 램프로 여기다 비추고 램프 안에 있어 잘 봐봐 램프 안에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짐도 보관해야 되니까 여기다 상자를 이렇게 놓으면은 완성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니꺼 아니거든 내꺼거든 아 여보 어 오늘 이 좁은 텐트에서 같이 잘거야 껴안고 자자구 요로야 저리가 하하하하 요로는 따로 자야되니까 요로는 너 어떻게 치는지 봤지? 여기다 한번 쳐봐 응 아빠 보고 있을게 이렇게 이렇게 아하 좋아 매트릭스 깔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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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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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침대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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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춥겠다 그치 어허 요로 천막이 없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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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쳐줄게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내가 쳐줄게 내가 아허 이렇게 천막 찌고 여기 깔고 이거 넣고 상자 넣고 됐다 완성 됐다 요로 텐트다 요로는 여기서 잘거야 이따가 아 아 텐트 완성했다 자 일단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면 안돼? 안돼 좁아서 안돼 안돼 그럼 요로야 오늘 아빠 둘이서 잘까? 그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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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으허헝 일단은 우리 짐이 많잖아 우리 텐트 안에 같이 짐 좀 풀어놓자 자 여기다가 짐을 좀 풀어놓자고 자 이거랑 됐다 어 잠깐만 어 내가 이걸 왜 챙겨왔지? 어 내가 오늘 사냥하려고 덫을 갖고 왔어 덫? 오늘 토끼라도 잡을까 해서 내가 덫을 저기에다 깔아놓고 와야겠다 아 오늘 그럼 토끼 토끼 먹는거야 오늘? 아 그럼 잡히면 좋지 여기다 왜 왜 왜 하필 토끼야? 어 그냥 맛있잖아 여우 잡아볼게요 이거 밟지마 이거 밟으면 어? 엄청 아파 아야 아하하하 안돼 요래야 야야야야 이거 밟으면 어떡해 하하하하 아 아파 야 이거 밟으면 어떡해 야 이게 이게 실제였으면 발목이 나갔어요 하하하하 야 여기다 깔아놓고 올게 더 됐다 아 나 토끼고기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그래? 아 어쨌든 자 텐트 완성했다 오 고생했다 아휴 아휴 출출하네 근데 배고파 배고파? 응 아 이거 이거 내가 오늘 감자하고 생선하고 데리고기는 챙겨왔는데 노래도 배고프지 응 응 가스레인게 없어? 아 잠깐만 내가 키트하고 냄비 챙겨왔거든 오늘 맛있는거 끓여먹자 그럼 좋다 그래 자 그러면은 이거 세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탄 놓고 응응 어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아빠 해줄게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러면은 여기다 이거 올려야겠다 자 맛있는거 냄비도 올리고 불판도 올리고 자 이거 이거 봐봐 여보 이거 잘 봐줘야돼 여기 옆에 빠 올라가는거 보이지 주황색으로 응 응 탈 때쯤에 빼야돼 이거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감자를 넣고 자 요리가 이거 요리가 이거 봐 알았지? 알았어 타면 안되니까 옆에 빨간색 뜨면 빼야된다 어 그리고 여기는 생선을 넣고 맛있는거 자 일단 이길때까지 아빠는 저기 가서 내가 나무좀 개울게 장작이 좀 부족하네 알았어 저거 잘 보고 있어야 돼 타면 안된다 알았어요 자 여기 덧도 깔아놨으니까 토끼는 아직 안잡혔네 나무도 해가야지 이걸로 텐트 옆에 지지대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해야겠어 좋군 좋군 됐다 아 됐다 이제 고기가 다 익었겠지 아 다 익었어? 안 익었지? 거의 다 익었어요 거의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아 어 어 여보 잘 굽네 여보 나 많이 먹자 고기다 두개 먼저 열어갑니다 어? 어 어 잘 구웠네 또 올리자 또 올리자 아 야 야 생선 생선 탔어 생선 야 제똘이 됐어 아 아 아 아 또 올리면 돼 또 올리면 돼 아 아 자 이 정도면 많이 익힌 거 아닌가 아 이거 고기 타겠다 빼야겠다 됐다 자 우리 이제 먹자고 앉아서 먹자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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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뜨거워 아 감자 너무 뜨거워 요로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그치 맛있어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 어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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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질리기 형편없긴 해 아니야 캠핑 나와서 캠핑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서 맞아 맞아 근데 확실히 나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분위기도 있고 어 벌써 밤 됐다 어 봐봐 저 별 봐봐 별 봐봐 위에 오오 오오 뭐야 저기 곰이 떠있는데 헛허서 보는거 아 저게 요리야 저기 보이지 하늘 위에 곰 아 저게 바로 별자리라는건데 곰자리라는거야 곰자리 어 큰 곰자리랑 작은 곰자리 어 그치 저기 보이지 곰 보이지 어 예쁘다 어 이게 별자리가 있는데 나중에 너도 초등학교 가면 배울거야 아 싫어 뭐가 싫어 아 그건 싫어 됐다 이거 이거 너무 많이 구운거 아니야 아이 또 생선 또 쌌어 아이 생선 못먹겠다 우선 아 아이 아이 아 나 아빠는 벌써 배부른데 어 열어도 그래요 배불러? 아유 그럼 이거 일단 이거 불치우자 또 화재 나요 또 이거 흥탄 다 빼야돼 안나 안나 화재 나 이거 봐봐 뒤에 다 산이야 산불이 나면은 산불이 나면은 우리가 다 불어줘야돼 이거 다 치워야돼 치워야돼 됐다 나 이거 불 이거 창고 좀 넣어야겠다 다 넣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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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제 밤도 됐는데 이제 자 볼까 예 자자자자자자자자 요리야 여기다 자고 오늘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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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는 눕고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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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옛날 군대 다닐때는 이렇게 조그만 텐트에서 세명이서 자고 그랬어 여보다 빨리 누워 여기서 뭐하는거야 여보 나한테 너무 좁아 좁아? 나 새로 깔아줄게 됐다 오 뭐야 어 오씨 폭발했어 아 어떡해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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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인데 왜 이렇게 추워 아요 텐트를 쳤는데도 춥네 아요 오오 오줌만요 아요 아요 어디다 싸지 캠핑장에도 화장실에 없는게 불편하단 말이야 요기다 몰라 싸야겠닿 쉬 justamente 쉿 쉬 созд 오오오오오오오 umm 오 뭐야 어 뭐야 Rei 아왜왜왜왜왜왜와 어 얘들아 얘들아 어 빨리 일어나여보 요로야 요로 빨리 일어던 일어나 일어던 cul 일어나 빨리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다고! 고음이 나타났어! 어? 아 빨리 빨리 올라와x4 빨리 올라와! 뭐야? 아 contrast. 저게 뭐야? 오오오오오우 우와오오 사다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이거 곰아저씨 곰아저씨 옆에 사람있잖아요 잠시만 어떡해 여보 엄마 왜그래 아이 곰이 요루가 봤던 그 곰이 진짜였던거야? 응 봤더니까 아우 큰일났네 이거 아 여보 여보 아 여보 여보 떨어지면 어떡해 어우 어떡하지 생선을 줘볼까? 안먹을려나? 어 아 사람은 먹나봐 사람은 먹나봐 어떡해 어떡하지 고기 고기 고기는 먹을거야 안먹잖아 어떻게하면 좋아 이거 사람만 먹으려나봐 사람만 먹으려나봐 이거 여보 여보 일단은 아침이 됐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곰이 지쳐서 갈거야 어 한시간 후 어 여보여보 여보여보 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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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자는거 같은데 완전 꿀삼자는거 여보 요로야 여보 요로야 여보 요로야 곰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기원님 자기가 우리 차 위치 알지? 거기까지 뛰어가자 우리? 알았지? 이거부터 먼저 내려가 조심히 내려가x2 자기 자고있다 주인이 가 우와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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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깐 뛰어가! 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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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x3 곰이 뛰어온다! 빨리 차까지 뛰어가! 어떡해! 여기 어디야! 덫에 걸렸어! 빨리 타! 빨리! 야골의 집! 아워! 고마워! 내가 덫에 걸리게 했어! 빨리 가자x3 캔딩양에 무슨 꼼이 있어! 나 살고 있잖아! 요리야! 아 차가워! 6 Jessica